아이들 공부, 자녀분들 공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문제집 한 권이 끝나면 책걸이로 떡볶이를 사 먹는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다 머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제 수능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 공부, 자녀분들 공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교육까지 그 영역을 넓혔는데요. 오늘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교육을 선도하고 계시는 드림레더스의 폴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 블록미디어에는 첫 출연이신데 네, 처음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드림레더스의 폴류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커리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는 방송 PD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LG유플러스에서 콘텐츠 기획 쪽을 좀 맡고 있다가 게임 회사로 창업을 해서 쭉 게임 회사 진행하다가 2018년도에 이제 블록체인에 눈을 뜨게 돼서요. 그때 스위스 쪽하고 STO 관련된 공부를 좀 했었고요. 현재 애덤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는 한 2년 반, 한 3년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PD셨다가 또 게임 회사 창업을 하셨다가 지금은 또 블록체인까지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그 계기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방송 PD는 정말 대학교 때 꿈의 직장이었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IT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LG유플러스를 다니면서 IT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또 게임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서 게임을 쭉 하다 보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게임의 보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의 생태가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블록체인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스포일러를 앞에 하시기 전에 빨리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림레더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학사의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자회사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진학사의 관계사고요. 제가 아는 그 진학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출판업도 하고 어플라이 할 때도 그 진학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합격 예측 1위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진학사가 맞고요. 그 진학사의 관계사고 저희가 이제 애덤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교육 ai 서비스 또 교육 정보 서비스에 좀 혁신을 한번 꾀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회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한 3년여 정도 됐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게임 업계나 또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전문가들로 좀 구성이 돼서 지금 열심히 재밌게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애덤 서비스는 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애덤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는 공부하는 태도와 동부하는 행태를 측정해서 보상을 주는 중요한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ai 그 s2e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ai 코칭을 서비스하는 게 또 두 번째 서비스고요. 세 번째는 생태계에 다양한 플레이어를 연결하는 웹 3.0과 nft 서비스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s2e 서비스에 집중해서 지금 개발과 그다음에 서비스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2e 서비스는 2022년부터 창업하면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서비스고요. 공부를 하면 보상을 주는 그런 간단한 개념의 서비스인데 사실은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라서요. 여기에 지금 계속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s2e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게임으로 돈을 벌면 플레이 투 언 해서 p2e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운동을 해서 보상을 받으면 move to e m2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s2e는 스터디 투 언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얘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게임 회사를 오래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게임 회사에서 보상이론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론이거든요. 게임을 할 때 일정의 보상이 주어지면 게임의 초기 흥미도와 플레이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게 공부나 학습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고민을 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탈모들을 외우면 유대인들이 탈모들을 외우면 꿀을 준다거나 보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다 뛰면 떡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상인데 그런 보상을 했다거나 저도 학원 다닐 때 이 문제집 한 권이 끝나면 책거리로 떡볶이를 사 먹는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상이라는 행동이 약간 인간으로서 게으르기 때문에 하기 싫은 행동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2018년서부터 계속 이쪽을 공부하고 블록체인 쪽을 연구하고 하다 보는데 게임 쪽은 정말 쉽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 아다시피 플레이 툰은 너무 흔한 지금 컨셉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무브 툰 또는 워크 툰 또는 러닝 툰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이제 굉장히 흔한 개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공부하면 보상을 주는 서비스가 없을까 그런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런 툰은 있더라고요. 배우면은 반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어 100개 외우면 토큰을 줍니다. 그다음에 수학을 뭘 풀면 뭘 줍니다. 이런 컨텐츠 중심의 런 툰은 있었더라고요. 몇 개의 프로젝트가.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 다 거의 사라지 찾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니까 런 툰은 나이와 그다음에 성별과 그다음에 인종과 나라에 따라 다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우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줄게 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은 안 하겠죠. 그렇죠. 영미권에서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영어 공부가 필요한 분들만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커스한 점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습의 행태와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상을 주는 즉 학습자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공부하는 어떤 행위만 우리가 체크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PD님하고 한번 써봤는데 이게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닌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떠나 있으면 X가 뜨고 이러던데 그런 식으로 책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측정하는 걸까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알파 버전의 스터디 리치라는 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공부부자예요. 사실 한글로 공부부자를 지을까 하다가 너무 한국틱해서 스터디 리치라고 졌는데 그 스터디 리치 앱을 켜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착석 인증, 얼마나 공부를 몇 시간을 했느냐에 따라서 토큰의 보상이 주어지는 게 기본 컨셉이고요. 그런데 그걸 켜놓고 그냥 딴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놀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카메라 AI 인증을 넣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앉아있는 사람의 착석 여부 그다음에 동일인인가 여부 그다음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여부들을 판정을 해서 보상을 더 주는 개념의 알파 버전의 스터디 리치라는 앱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연령과 지역과 나라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운전면허 공부를 한다. 그것도 공부거든요. 공부죠. 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아주머니가 1호 공부를 한다. 그것도 공부니까 어떤 것을 무엇을 공부하든지 공부하는 행태만 주어지면 보상하겠다는 보편적인 개념의 서비스 스터디 리치 앱으로 만든 거죠. AI를 도입하신 건 아무래도 동일 인물인지를 좀 파악하고 이런 것 때문에 AI가 도입됐을까요 여기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외워서 보상주는 체계를 하는 건 쉽잖아요. 문제지 내서 몇 개 맞췄느냐에 따라 보상 얼마 주면 되는데 이 친구가 학습자가 저희가 유저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판정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간과 그걸 판정하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카메라 AI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지어 눈동자 분석까지 하려고 노력을 아직은 적용은 안 됐지만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저희가 뇌파 측정기 EG라고 하거든요. 뇌파를 측정하는 기술까지 써서 집중도의 체크를 통해서라도 보상을 더 강화시켜주는 방법까지 고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보상을 준다는 개념이 처음에 아이디어처럼 쉬운 개념은 안 나요. 그러나 AI 기술 때문에 이게 이제 측정이 가능한 세상에 온 거죠. 표정과 눈동자 뇌파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집중하고 뭘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드위터원이 시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필요한 주변 기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개발 초기서부터 앱도 앱이지만 앱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앱으로만 아무리 AI가 발달해 있더라도 이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측정하기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더 많은 이분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집중력으로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기서부터 만든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헤드셋 디바이스였어요. 머리에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헤드셋 디바이스인데 보여드리면 이 안에 뇌파를 이이지를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측정 센서가 있거든요. 이걸 머리에 끼고 공부를 하게 되며 실시간으로 여기 센서가 앱에 저희 앱에 뇌파를 측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1년 정도 개발사랑 같이 개발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목업 제품을 실제로 만들려고 굉장히 한 1년 이상 노력을 하던 중에 뒤에 말씀드렸듯이 LG전자와 또 2년이 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 디바이스도 LG전자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이 두 디바이스까지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외주사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용으로 전용으로 자체 개발을 하려고 이 관련된 기술들은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런 이이지를 측정 디바이스들은 의료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 의료용으로는 지금 병원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 와 있는데 학습용으로 나오는 건 아마 저희가 처음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시도를 하다가 말씀드릴 수 있고 공교롭게 LG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바이노럴 비트라는 기술이 그 디바이스에 활용이 되는 건가요? 바이노럴 비트 말씀드리려면 조금 더 LG하고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개발 진행을 하다가 작년 23년 10월에 LG에서 정확하게 LG 사내벤처에서 LG브리즈라는 제품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조금 혁신적인 게 그냥 무선 이어폰이 헤드셋형이 아니라 이런 헤드셋 머리에 쓰는 형이 아니라 귀에 꼽는 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어셋처럼 이게 그럼 머리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편한 훨씬 편한 구조고 여기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술이나 각종 센서들이 탑재가 돼서 노래도 들을 수 있나요? 네.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의 센서링까지 그다음에 자이로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도착 여부까지 알 수 있는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저희가 발견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수면 명상 건강용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습 효과도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만나 뵙고 저희 릴리더슨 이여이라는 회사 다 소개를 드리고 같이 한번 그 학습용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같이 공동 협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5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럴비트 잠깐 말씀 주셨는데 바이럴비트란 이제 양쪽 귀에 다른 주파수의 음원을 숨으로써 뇌의 어떤 명상효과 또는 집중 효과를 주는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논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도 하지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끼고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 그러면 약간 쉬어야 되는데 잘 수도 없어. 그럼 3분 동안 음악 들으려 그럴 때 이제 바이럴비트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능성 음악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가진 기술이라고 보면 보편화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 보상 훈련의 단계로 저희가 이제 활용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흔히 뭐 집중도를 높여준다 하는 그런 백색소음 이런 거랑은 다른 거죠? 네. 그런 거 백색소음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개념이죠. 그래도 그 학술적 논리 근거가 있는 네. 그런 어떤 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훈련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추가되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집중도가 강화하는 게임 같은 것들 이래서 활수기 게임이라든가 뭐 나말맞추기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면 집중도가 올라가는 보통 이제 뇌파가 돼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알파파라는 게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12에서 13이로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때의 뇌파를 또 훈련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드리려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ai의 그런 스케닝을 통과를 해야 보상을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앱을 통해서 기초 보상은 되고요. 앱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저희가 한 시간 지금까지는 이제 3시간이 맥스인데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맥스로 저희 채굴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어드롭이 되는데 여기에 이걸 활용하게 되면 더 나오는 거죠. 아 플러스 알파다? 네. 플러스 알파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훈련까지 이제 같이 가미되는 구조에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아까 그런 서비스들이 초반에는 이제 무료로 제공되겠지만 저희도 이제 이 비니스 모델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채굴되는 어떤 토큰이나 아니면 밖에서 거래소에서 사는 토큰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생태계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스터디 투 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토큰이네요.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뭐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 NFT로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토큰이다. 다운 ega 加油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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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